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 쓰그라. 이게 계속 겹친다.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굉장히 이 사람 욕심도 많고요. 머리를 너무 많이 굴리는 사람이에요. 머리를 너무 많이 쓰세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도움을 주고 이런 것보다 개선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야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나의 욕심이 채워지고 이렇게 머리를 너무 많이 굴리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나의 생각대로 나의 직감대로 승승장구했다고 보여줄 수가 있지만 지금은 해왔던 게 많이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딱 떠오르는 게 지금 관제, 소송 이런 걸로 굉장히 시끄러고요. 지금 주변 자체서도 굉장히 시끄러워요. 건강적으로도 이렇게 조금 오거든요. 이분이 그래요. 이분도 건강적으로 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자꾸 지금 안 좋은 일이 많이 겹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이 겹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더 좋아진다고 보여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죽는 날만 기다린다고 해야 되나?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이 사람이 얼굴이 두 개예요. 앞에서는 좋은 사람인 척 하는데 완전히 나쁜 사람이라고 보여줘요. 앞에서는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하지만은 속은 진짜 직감한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고 어떤 식으로 내가 회피를 해야 되나? 내가 싸우던 재물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잠재워야 되나? 어떤 다른 이유로 만들어서 시선을 돌려서 나를 회피해야 되나? 이런 거? 지금도 머리를 굉장히 굴리고 있어요. 내 재단, 내 업보다 반성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건으로 돌리고 그러면서 다른 걸로 주목을 시킨 다음에 나의 이거를 잠재우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장점인가요? 장점이요? 이 사람의 장점이요? 머리는 좋죠, 굉장히 좋아요. 머리는 굉장히 좋아요. 머리는 좋은데 머리가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잘 살아왔고 승승장구했다고 보여줄 수가 있는데 머리가 좋아서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죠. 이게 장점이고 이익 창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어떤 이유로 뽑아낸다 단, 나한테 도움된다 이런 쪽으로도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장점? 속이 시커멓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동민지 같이 잡고 마무리하고 하셨습니다. 아, 내 얘기예요? 괜히 더 그러네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하아... 진짜 회피하려고 한다는 그런지 많은 것 같아요. 원로 불리는... 속이 시커멓다 이런 건 또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제가 속이 이 사람이 앞에서는 좋은 사람이지만 속은 시커멓다 막 그랬잖아요. 문재인 지지자들한테는 완전 난리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잘 보셨어? 진짜 맞는 얘기를 하더라고. 신기하대. 생년월일만 주고 신내림 받은 무당인데 역술이 있는데 받는데 딱 맞는 얘기를 하잖아. 문재인의 운세가 안 좋은 거는 이재명 지지자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쾌제를 부를 만한 일이지. 이재명이 살려면 대통령 되려면 문재인이 찌그러져야 돼. 무당은 다 믿을 필요는 없고. 근데 문재인의 실체가 밝혀졌어. 많이. 외면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고. 그러면 이재명 정권이 상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문재인이 가장 큰 적이었거든 이재명에게 있어서. 윤석열은 개인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원한이나 분노심이 없어.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조지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또 윤석열은 이재명 만나고 싶어 하지 않잖아. 대통령이 된 지 한참 된데도 야당 대표를 만나질 않아. 만나기 무섭다고. 이재명한테 뭔가 쫄려. 윤석열은. 그래서 윤석열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재명을 조진 게 아니고 문재인과 적폐세력들의 지령으로 이재명을 죽이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윤석열 정권은.